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내가 중국에 중국의 맛집으로 소문났나? 왜 오늘 나를 패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야왕, 정룡, 흑피까지 중국에서 교수 패는 게 꿀잼이다 이렇게 소문났나 봐. 자, 정룡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한 정룡한테 내가 평소라면 몰라도 진짜 오늘 정룡한테 지면 진짜 짜증나겠다. 아, 왔네. 일단. 일단 왔네. 뭐야? 모르는데, 많은 게. 아, 네. 유키유키님 아직 되셨군요. 네, 혼내주겠습니다. 제가 일단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텀피드 할게요. 라운드, 원, 화이트! 다 private module 다 бр이프! 지금 restor한 거라 하나는 일찍 irrPodX 수염zam 그런데 점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런식으로 무한이 들어가면 이렇게 큰일 났네 아직은 큰애들은 저렇게 자리 바꾸면서 조스트 맞추고 무함을 연구해둬 슬픔의 마음을 적게 생각을 하신다 저는 한 후기와 함께 시작되는 능력이 적게 말해야된다 다이오가 넘어가는게 더 아름다워지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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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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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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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안 죽이네.. 어떻게 저게 안 죽이냐.. 어이가 없다.. 반에서 방어력 최강이에요.. 2000에서 방어력 최강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저게 저게 안 죽이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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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도 당황해가지고 이런 실수로 졌는데 정룡도 당황해가지고 연속기가 꼬인 거야. 이겼다. 이겼다 하는 생각에 연속기가 꼬인 거야. 나도 아까 그랬거든. 이겼다 하는 생각에 어저께 야왕이랑 할 때도 그랬고 방금 전파 정룡이랑 할 때도 그랬고 이 현상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고수들이 이런 걸 실수해 이러는데 가끔 전파 정룡이 가끔 저래요. 저도 저는 오히려 여러분 그러고 정룡이 저래가지고 나도 살았다. 서로 한 번씩 두고 말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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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크래쉬 나가지고 무관 맞는 게 진짜 열받아. 저것만 아니었어도 조금 괜찮아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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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징역다꺼이 징역다꺼이 어딜가 어딜가 형 형 날 두고 어딜가 형 날 두고 어디가 형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계속 압박하겠다 무서우니까 안전빵이라고 생각했겠지 자기는 내가 암호를 까는 순간이 됐어 난 가까이 오면 암호 까라 그랬지 징역다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ight have been bad enough is that this weapon is really bad enough to be able to 막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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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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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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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바트에 처음 이렇게 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네사랑 전운이요. 전운이 좀 더 짜증나요. 전운이 더 짜증나요. 와 이거 무적기야. 맞아요. 이걸 깜빡합니다. 여기 무적기라고 깜빡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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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적당히 살살하려고 했거든 왜 왜 기다리게 해가지고 나를 빡치게 나 안 기다리게 했으면 내가 적당히 힘 조절하려고 했거든 오늘 선픽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선픽해서 저 오늘 100% 선픽했어요 여러분 어 뭐 위비고 반했다고 안중이도 없었어 그냥 100% 선픽했어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